All the people in the house say 에오! 에오! 오늘이 1세째인데요 많이 오셔서 영주에는 사과라든지 여기 농산물이 너무 많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 아픈 사람 네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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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신 줄 알면서도 지을 수 없는 내 마음 잘 보신 줄 알면서도 지을 수 없는 내 마음 잘 보신 줄 알면서도 지을 수 없는 내 잘못으로 잘 보신 줄 알면서도 지을 수 없는 내 마음 이 순정 다 다쳐서 그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의 한 줄 알면서도 버릴 수 없는 내 마음 이 세상은 얼마나면 이 순정 다는 그 꿈을 향한 그 사랑에 이 순정 다는 그는 그 그는 그의 수 없는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